어? 3불락 풀린 것 같은데? 3불락 풀렸어요 3분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애 보소 아이폰 6 캠코더 입고 예요 딱 만원만 해볼까? 넷북 딱 있고 만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춤과 되게찾기 해주시고 자 일단 이번 아이폰이 주작인지 아닌지 락이 걸려 있는지 아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락인데? 자 일단 이번 아이폰에 락이 걸려 있는 것 같고 자 1번 한번 가볼까요 태블릿 자 태블릿도 좀 나쁘지 않거든요 아 이거 뭐 락이 시게 잠겨있구만 아주 자 일단 한 개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락 자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4번 4번 아 넷락이네 자 4번 B 한번 가볼까요 넷북 자 넷북 어? 예 비는 삼중락까지 오 근데 이거 비는 풀린가? 삼중락 위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긴 한데 이제 깎아는 비 예 자 이따 가보자 헷갈리거든 아 아 수건 냄새 때문에 헬기 한번 뽑아볼까? 왕 헬기 왕 헬기 안 가보자 아 아 락 자리 지금 다 락 걸려있네 자 6회 남았는데 그러면 3번 5번 지금 뭐 한 거야 3번 한번 뽑아봅시다 3번 어? 3번 락 풀린 것 같은데 예 예 3번 락 풀렸어요 3번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캠코드 뭐 딱 좋은 건 아니지만 예 예 많은 게 아깝기 때문에 3번 한번 뽑아봅시다 그러면 자 3번 락 풀린 것 같으므로 예 됐습니다 왔습니다 자 3번 캠코드 이런 식으로 예 뽑아주시면서 자 락만 풀리면 뭐 뽑는 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자 어허 어허 야 개확살났는데 이거 야 이거 뭐 이래 이거 자 우치됐던 캠코드요 아 죽거든요 그래도 뭐 나왔놓고 뭐 한 개는 못 뽑을 것 같은데 락이 풀린 건 있네요 자 캠코드 지린다 지려 임시 테스트 해볼까요 자 자 전원 버튼이 여기인가요 이게 전원이야 이거 뭐고 이거 전원 아니야 네 네 배터리가 없는 것 같네요 집에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겹살 물 아무 Heath 함 소울 으 으 hasta 으 damit 멈추린 aren